은은하고 달콤한 프리지아 향의 세계를 안내하는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리지아의 역사, 매혹적인 향기, 향수 제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지아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향기로운 꽃입니다. 그 향기는 섬세하고 달콤하며 매혹적이어서 향수 분야에서 인기 있습니다. 프리지아 향은 프리지아 식물의 꽃에서 추출됩니다. 아로마는 달콤하고 꽃이 풍부하며 섬세하여 낭만적이거나 특별한 경우에 좋습니다. 프리지아 향은 향수, 바디스프레일, 심지어 가정용 향수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잘 어울리는 다재다능한 향입니다. 프리지아 향은 달콤하고 은은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제격입니다. 낭만적인 저녁 외출에 딱 어울리는 매혹적인 향입니다. 프리지아 향은 바디로션, 샤워젤, 심지어 헤어 제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일상의 달콤함과 로맨스를 더해줍니다. 프리지아 향은 양초, 디퓨저, 심지어 청소 제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가정의 달콤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퀀텀센트, 센트노잉, 프리지아 향의 섬세하고 달콤한 세계로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